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하진아 기자입니다. 오늘도 복잡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실 이지민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볼 내용은 7월 21일에 정부에서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세대 개편안 중에서 부동산 세금이 좀 어떻게 변화될 예정인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럼 내년부터 새로운 세법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라 내년에 개정될 세법이기 때문에 올 연말에 국회를 통과를 해야 적용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본인에게 해당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으면 반드시 연말에 국회를 통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국회에서 요즘 이 세법 개정안을 두고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그러면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세부담이 줄었을까요? 일단은 가장 크게 변한 것을 세율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세율부터 말씀드리면 예전에 우리 법인 명의로 해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인 세율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법인 세율이 올해까지는 2억 원까지는 10%, 200억 원까지는 20%, 3천억 원까지는 22%,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율이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내년부터는 200억 원까지는 20%,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2%로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억 원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례 세율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만 본다고 하면 종전에 2억 원까지 10% 적용하던 것이 5억 원까지 10%를 적용하니까 세부담이 굉장히 인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부동산 임대법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법인만 봤을 때는 종전이 2억 원까지 10%를 적용하던 것이 이제는 20%를 적용하니까 세부담이 오히려 늘어난 것입니다. 인상된 것도 아니고 인하된 것도 아니고 부동산 임대법인의 입장에 볼 때는 좀 불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임대법인 같은 경우는 2억 원 이하인 부분은 10%에서 20%로 세율이 인상된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거의 2배 늘어난 걸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법인은 그렇고 개인은 좀 어떻게 됐나요? 개인의 경우에도 소득세 세율이 변화가 있는데 크게 변하지는 않았고요. 8,800만 원 이하인 구간에 세율이 변동된 것이 아니라 그 구간이 조금씩 변경됐습니다. 종전 올해까지는 1,200만 원까지는 6% 4,600만 원까지는 15% 8,800만 원까지는 24%를 적용하던 것이 내년부터는 1,400만 원까지는 6% 5,000만 원까지는 15% 8,800만 원까지는 24%를 적용해서 낮은 세율 구간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8,800만 원이 예를 들어 소득이라면 올해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59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1,536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차이로 따지면 54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고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약 6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60만 원 정도가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부동산 거래하다 보면 1억 원 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54만 원은 사실 미미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 가장 큰 관심사가 사실 종합부동산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거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됐는데 오늘은 세부담 위주로 해서 변경된 걸 주요 규정만 살펴보면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아무래도 세율 부분입니다. 올해까지는 다주택자 중가라고 해서 3주택자이거나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 이상이신 분들에게는 약 2배 이상의 세율 인상, 중가세율을 적용했었습니다. 그런 중가세율 자체를 폐지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데 그 일반 세율조차도 인하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3주택자가 과세 표준이 20억 원이라면 올해는 3.6%의 고율의 세율이 적용이 돼서 세율로 계산하면 약 5,04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개정될 세율을 적용하면 중가세는 이제 폐지가 됐고 일반 세율도 인하가 돼서 약 1.3% 정도가 적용이 되니 계산해보면 약 2,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3,040만 원이라는 큰 절세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절세라기보다는 세금이 줄었다고 봐야겠죠. 그렇겠네요. 어쨌든 세율만으로 일반 과세를 하다 보니까 세부담이 확실히 줄어든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들에 대해서 14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본 공제 금액 14억 원으로 적용하는 건 올해에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이 또한 8월 임시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통과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 방송이 나갈 때 통과 여부가 확실히 될 텐데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았다면 14억 원이 아니라 종전 규정인 11억 원을 공제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세제 개편안은 내년 세법이지 않습니까?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9억 원을 1주택자에 대해서는 12억 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 그 1주택자를 판단할 때 혜택이 어쨌든 늘어나게 됐는데요. 그 1주택자를 판단할 때 일시적 2주택이란 규정이 신설되면서 부득이하게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든지 그때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그 종전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자로 봐주고 또 예기치 못한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이라든지 또는 지방의 공시지가가 3억인 아주 저가의 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들은 주택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주택들을 빼고 1주택을 판단해서 12억 원이라는 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또한 8월 임시국계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8월 임시국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내년부터 적용될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도 원래는 기본 공제가 11억 원이었는데 그게 12억 원으로 늘어났고 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원래 6억 원이었는데 그게 9억 원으로 늘어났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럼 예전처럼 이제 뭐 말씀하신 일시적 2주택자 그 신설 규정 때문에 과도한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되진 않을 것 같네요. 그러면 뭐 이런 분들 따로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를 하는데 그때 함께 그런 일시적 2주택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유의하실 점이 이러한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예를 들어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안 파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원래 냈어야 되는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되며 그뿐만 아니고 그것과 관련된 이자 상당에까지 가산에서 추징이 되므로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좀 개정된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그 임대 소득이 얼마이든 비가세를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가 기준시가가 12억 원까지의 주택에 대해서도 비가세를 적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가세 폭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혹시 부동산과 관련해서 좀 세법이 개정된 부분을 또 추가로 좀 말씀을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2월 가세 규정이라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소에게 증여를 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를 할 경우에는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의 취득금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5억 원에 증여를 해서 다시 그 부동산을 5년 이내에 7억 원에 판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경우는 7억 원에서 5억 원을 차감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런 2월 가세 규정이 적용되면 7억 원에서 5억이 아닌 3억을 차감해서 총 4억에 대한 양도세가 부담되게 됩니다. 즉 증여를 통해서 세부담이 인하되는 걸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규정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석이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를 하고 5년 이내에 증여를 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이와 비슷하게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또한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해서 범위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하신 혜택을 받으려면 5년 정도만 보유하고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그 2배로 10년은 보유해야지 말씀하신 그 취득가액 기준이 아니라 그 증여가액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는 얘기신 거죠. 그래서 그런가 요즘 증여 고민하신 분들은 오래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게 내년에 증여하는 분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10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과거에는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취득가액을 좀 올린 다음에 5년 이후에 양도를 해서 굉장히 절세 플랜이 잘 됐었는데 이제는 10년이나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이건 절세 플랜 보다는 상당히 불확실한 수준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면 올해 안에 빨리 증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혹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들이나 아니면 상담 받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이제 아래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콘텐츠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지민 세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하진아 기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잡한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이지민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속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세무사님 그 상속세는 상속받는 모든 분들이 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2억 원이 있으며 자녀와 같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총 5억 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최소 5억 원을 공제하는 거고 만약에 돌아가신 분에게 배우자가 있으셨다면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최소 10억 원까지는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없는 것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10억 원 이하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 그 상속공제 때문에 상속세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만약에 그 금액을 넘어선다면 그럼 대략 얼마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나요? 상속세는 세율이 10%부터 50%까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니까 큰 재산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상속공제를 아까 말씀드린 5억이나 10억 원을 초과한 금액이 10억 원이라면 상속세율 적용이 30%가 돼서 2억 3천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초과한 금액이 20억 원이라면 이때는 40%까지 세율이 적용돼서 6억 2천만 원 정도의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네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상속세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혹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를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율이 좀 더 크거나 그러진 않죠? 네, 아닙니다. 증여세율 같은 경우는 상속세와 동일하게 10%부터 50%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더 크거나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미리 증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편하게 배우자가 있으신 상태에서 돌아가셨고 그 재산가액이 3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30억 원이면 아까 말씀드린 상속공제 10억 원을 빼고 20억 원에 대한 세금이 약 6억 2천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데 생전에 10억 원 정도를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했다면 그 증여세는 약 2억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이제 10억 원을 증여를 했으니 20억 원만 남았잖아요. 그 20억 원에 대한 세금은 아까 계산한 바와 같이 상속공제 10억 원을 빼고 나머지 10억에 대한 세금 2억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처음에 냈던 증여세와 돌아가셔서 냈던 상속세를 합하면 4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6억 2천만 원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 약 1억 7천 정도 절세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당히 많이 절세가 되네요. 그러면 이게 무조건 미리 증여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미리 증여를 해서 세율 구간을 낮추는 거는 분명히 절세 방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규정에 보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정산의 개념이라고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의 예와 같이 증여세를 내고 상속세를 낸 것처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10년 이내에 증여를 했다면 다시 다 합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므로 절세 효과가 지금처럼 1억 7천은 발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합산하고 미리 낸 증여세는 다시 이렇게 환급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10년 이내에 증여를 다시 상속세에 합산한다면 아까 내셨던 증여세는 물론 다시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미 냈던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10년이 어쨌든 중요한 거네요. 무조건 사전 증여가 유리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증여는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년이 너무 긴 시간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세 같은 경우는 상속세는 10년 이내 증여한 것에 있어서 합산을 하는 거고 또 증여세도 보면 동일 이내부터 10년 이내 증여한 것은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자녀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로 증여 같은 플랜을 짜는 것이 10%에서 50% 50%까지 그 고율의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고요. 또 상속세에서 보면 아까 계속 말씀드린 자녀분이라고 말씀드린 게 상속인의 경우는 10년이지만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상속인 이외의 자들은 5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자녀 혹은 며느리 사위의 경우는 5년 규정을 적용하니까 시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30% 가산되는 세금이 있지만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다시 손자녀한테 증여해서 세금을 낼 것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절세입니다. 그러면 10년이란 시간이 너무 길다 이렇게 보면 손자녀냐 사위 며느리한테 사전 증여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만하겠네요. 그러면 예금이나 왜 적금을 가지고 있으면 2억 원 공제해준다 이런 얘기도 저는 들어봤는데 이건 뭔가요? 아마도 말씀하시는 게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억 원을 다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금융재산 즉 예금, 적금, 주식 같은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금액에서 2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 금액의 한도가 2억 원이고 아마도 그 2억 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가세를 받을 수 있는 10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10억 원을 공제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 10억 원에 되는 아파트를 처분해서 금융재산으로 변경을 했다고 하면 토지 20원과 예금 10억 원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세를 계산하면 그 10억 원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2억 원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28억 원에 대한 세금이 계산이 되고 그렇게 계산한 상속세가 약 5억 4천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상속세 절세 효과가 약 8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때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 취득세가 예금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별도로 안 내니까 취득세가 없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토지와 아파트라는 부동산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상속세 낼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처분해서 그 10억 원으로 상속세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어차피 처분할 예정인 아파트가 있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처분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계속해서 함께 살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래서 팔기 어렵다거나 혹은 앞으로 살려고 한다 이런 집은 어떤 절세 방안들이 있을까요? 상속세 규정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쉽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거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주택의 10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한도가 6억 원까지 있긴 하지만 상속세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그런데 그런 혜택이 큰 만큼 요건도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우선은 돌아가시기 10년 동안 계속해서 동거를 해야 됩니다. 동거하고 있는 집이 자가이든 전세이든 상관없이 동거를 해야 되고 그 10년이란 기간을 계산을 할 때 미성년자인 기간은 자녀가 미성년자인 기간을 빼고 성년자인 기간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년자인 자녀가 잠깐이라도 분가를 하면 계속해서 10년이란 규정이기 때문에 다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분가가 부득이하게 군대를 간다거나 학원 목적으로 잠깐 이사를 간다거나 혹은 취학 목적으로 취학 목적으로 혹은 취업 목적으로 간다는 경우에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그 기간만 빼고 계속해서 동거를 한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돌아가시기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택이 1주택 또는 주택이 아예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잠깐이라도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또 계산을 하게 됩니다. 10년을. 그런데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간다거나 해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든지 혹은 상속을 받았다든지 혹은 혼인을 하거나 동거봉영학과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합과를 한 경우에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1주택으로 보아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한 집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뭐 말씀하신 분가를 해서도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매우 좀 까다롭긴 하네요. 상속세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속 공제나 이런 것들이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신 이후에는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속세 공제를 받고자 하신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시려면 아무래도 상속세에 관심을 가지고 미리 미리 상담 같은 걸 받으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그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아니면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요. 아래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 컨텐츠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무사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